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꿈나랫길을 쭉 따라오다 보면 정문의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람객분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차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안내센터에서는 전자방명록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유모차, 휠체어, 우산대여가 가능합니다. 전시관은 무료관과 유료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료관에는 과학관의 중심, 과학기술관, 한반도의 자연사, 자연사관, 인류출현과 진화에 따른 과학목령발달사, 인류관, 과학기술의 협력, 미래기술관, 희귀식물들의 청구, 생물평구관, 유료관에는 위취학 아동들을 위한 꾸마띠 체험관, 우주의 신비, 천체관, 상상력과 창의력의 공간 창의나류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미리 정산하시면 원활한 출차가 가능합니다. 과학관은 고객님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